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이주완성 시간이고요.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는 기출주제 3번,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주합격 심화, 기출주제 3, 4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기출주제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군신화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계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문득 다스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내는데 그냥 내려보내지 않고요. 풍백과 우사와 운사,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과 함께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숯과 마늘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햇볕을 보지 않고 이것을 먹고 버티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곰은 잘 견뎌서 여인이 됐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도망가버렸죠. 그래서 이 곰이 변한 여인, 웅녀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을 찾다가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왕검이다. 이게 단군신화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단군신화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분석하기에 나름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읽은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 거고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점이 아니라 기원전 2333년이라는 시점은 조선전기에 나온 동국통감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연대를 쓰는 건데요. 이 연대를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도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로 청동기시대를 기반으로 건국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단군신화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군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검이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제사와 정치를 누군가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제정일치사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제정일치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고요. 우사는 비의 신이고요. 운사는 구름의 신입니다. 그러면 농경사회였구나. 농사가 중요한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곰과 실제로 호랑이가 찾아와서 말을 건 게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환웅의 부족과 손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중에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환웅의 부족과 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테미즘 사상을 보여주고요. 신앙을 보여주고 선민 사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르다. 다른 부족과 다르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주장하는 환웅의 부족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당군 신화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세력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고조선의 세력의 범위는 중국의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족장사회를 통합하여 한반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요령 지방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세력이 확장되었다. 이건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한번 보긴 할 텐데요. 요령이라는 게 랴오강이 있는 그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동쪽. 그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반도의 한정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주 대륙은 만주일 때는 당연히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동지역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요령 지방부터 한반도까지의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바로 비파형 동검과 미성식 토기와 북방식 고인돌의 출토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뭐냐. 그러면 비파형 동검, 미성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인데 좀 더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비파형 동검하고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돌 중에서도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요거 탁자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파형 동검하고 북방식 고인돌이 나오는 영역이 지금 여기 랴오강이라고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랴오강의 이쪽 동쪽을 요동, 이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요령부터 시작해서 만주와 한반도까지 쭉 분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조선의 초기 영역은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그렇게 한정이 돼서 요런 곳, 요런 곳이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고 이걸 알려주는 요물들이 이런 것들이다. 됐습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기원전 2333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뒤에 역사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묻는 게 기원전 4세기경에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중국과 대립을 하죠. 그런데 중국의 요서 지방에 보면 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당시에 중국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한 7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연이라는 나라와 대결을 할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우리가 서쪽 영토를 많이 상실하고요.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학설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고조선의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으로 축소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 초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경부터 이미 부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부왕의 아들이 준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위를 세습하고 왕의 명칭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게 군장국가였다면 왕이라는 명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맹왕국 수준으로 가니까 왕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고조선은 부왕에도 준왕으로 세습이 될 만큼 왕권이 좀 강력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밑에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등의 관직까지 정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구석기 시대에 혈연 집단끼리 다니는 시족사회가 있고요. 그 시족사회가 확대되면 신석기 시대의 구족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배자가 없잖아요. 평등사회니까. 그런데 청동의 시대가 되면 정치적인 군장이 나옵니다. 군장들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게 군장국가예요. 아직은 왕이라는 칭호가 안 나옵니다. 왕이라는 칭호가 나오면 처음에는 왕이 전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고 족장들의 어느 정도의 세력권을 인정해주는 연맹왕국의 형태가 나오고요. 연맹왕국은 대체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위도 세습이 아니라 선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조선은 이렇게 왕위를 세습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연맹왕국보다 더 진전된 중앙집권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연맹왕국의 수준까지 들어왔는데 이례적으로 왕권이 강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건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위를 세습했다. 그다음에 관직체계가 있다는 거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위만의 이주를 보셔야 돼요. 위만조선의 성립을 봐야 되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진한교체기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를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아시다시피 올해 못 가요. 금방 망하면서 진나라 멸망 이후에 다시 나라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중에 한과 초가 싸워서 한나라가 결국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진에서 한으로 바뀔 때 연나라의 유민 출신이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이주를 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러이렇게 급박하니 저에게 서쪽 경계 지역을 좀 줘서 살도록 하시면 제가 유의민들을 모아서 한나라 세력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여라. 위만이 땅을 얻어 살다가 점점점점 자기 아래로 많은 세력이 모이게 되니까 이 세력들을 거느리고 고조선의 왕이 될 욕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준왕에게 얘기합니다. 한나라 군대가 일곱길로 쳐들어오니 제가 여기서 방어가 안 되겠고 수도로 들어가서 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왕이 그럼 너 들어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위만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준왕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을 확대한 위만이 왕검성에 침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것을 위만조선이라고 하고요. 기원전 194년의 일입니다. 위만조선의 성립. 그러면 위만에 대해서 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의 패소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회하여 백리의 땅을 봉해 서쪽 병령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럼 여기서 호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랑캐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캐의 복장. 이 기록은 삼국지 동의전은 중국 쪽의 기록입니다. 그럼 중국 쪽에서 봤을 때 위만이라는 인물이 중국인이었다면 호복을 하고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쪽 기록에 위만의 복장이 바로 한반도 쪽에 우리 고조선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죠?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증거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쪽 병령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만조선이 들어오면서 성립하면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일단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철기문화는 수용되어 있었지만 위만의 무리가 가지고 온 선진적인 철기문화가 좀 더 발전된 형태고요. 그게 철기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본격적 수용이다. 그러면 철기문화의 수용으로 인해서 농업이나 소공업, 상업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복화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주변에 진번, 임둔 등의 주변 지역을 복속하기도 합니다. 영토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중계무역.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한반도 남부의 진곡과 그다음에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반도가 있을 때 우리가 진나라라고 하면 원래 옛날에 중국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중국 영토죠. 여기에 진이라는 나라를 볼 텐데 이 진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한나라하고 우리 고조선하고 부딪히고 있는 건데 여기 한반도 남부에 보면 한자가 다른 진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방의 진과 한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한무제가 왜 쳐들어올까요? 고조선이 중계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자 그랬는데 이익의 독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만부터 봤어요. 위만때부터 중계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서 우거왕이면 손자예요. 자, 우거왕 때가 되면 고조선이 뭔가 한나라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북방에 흉노라는 족속이 있는데 흉노랑 연결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고조선이 중계무역을 하던 영역을 확장하던 그냥 좀 놔뒀었는데 한무제가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1년간 한의 군대를 맞서서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1차 침략 때는 우리가 이겼었어요. 1차 침략 때는 이겼었고 그 다음에 2차 침략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고요. 왜 한나라가 쳐들어왔느냐? 고조선이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흉노종 얘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1년간 한의 군대를 맞서서 항전을 하다가 지배층의 내분이 발생해서 조선상 역계경이 한반도 남부에 진구로 이동하고 우고왕이 피살되었다. 역계경 얘기보다도 우고왕이 피살된 게 좀 중요합니다. 우고왕이 피살된 거는 누가 죽이냐면 이계상 3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런데 우고왕이 살해당하기 전에 사실은 한나라의 1차 침략을 격퇴했었어요, 폐쇄해서. 그런데 화친을 주장하던 이계상 3 또는 니계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고왕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한의 2차 침략이 있었고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을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된 다음에 한나라는 바로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을 설치한 거죠, 군. 한나라의 행정단위인 군, 낭랑군, 진범군, 임둥군, 현도군 이런 걸 설치한 거예요. 그 군 아래 현이라는 단위가 있겠죠. 그래서 군현을 설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료는 뭐냐면 고조선과 한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의 황제, 노선장군, 양복 황제는 노선장군, 양복, 좌장군, 순채 등을 앞세워 5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침략하였다. 우고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검성에 나와 노선장군, 양복의 군들을 공격하였고 양복은 군사를 잃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이외에 우고왕은 한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개월 동안 왕검성은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잘 싸우던 우고왕을 누가 죽였다고요? 바로 이계상. 관직명입니다. 이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계상이라고도 하고 니계상이라고도 발음해도 상관없는데 상이라는 관직이죠. 여기에 삼이라는 사람이에요. 삼. 또는 이 사람을 참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만 이계상 삼이 바로 우고왕을 암살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침략이 있었고 대신 성기라는 사람이 맞서 싸웠으나 왕검성이 함락된 것이죠. 고조선 사회를 보여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범금팔조, 이른바 팔조법인데 중국에 한서 지리지라는 곳에 적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조항이 세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조항은 바로 살인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살인을 하면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상의죄. 남을 다치게 했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합니다. 곡식으로 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절도. 물건 훔쳤다. 그러면 노비로 삼습니다. 노비로 삼고 만약에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생명과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형벌제도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생명을 중시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고 했으니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있고 형벌제도가 존재했고 또 노비로 삼다는 걸로 봐서 계급사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군연이 설치된 다음에 중국의 토착인들의 반발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심해질 거 아닙니까? 한 군연이 중국 세력이니까 그래서 법조항을 60의 계조로 늘려서 제정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조법의 내용입니다.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살인자는 사형이다. 남을 상의하면 곡식으로 배상합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남자면 그 집에 노로 삼으며 여자는 비로 삼는다. 그렇죠? 노비로 삼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어지는 얘기는요. 그래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만주 대륙 부분하고 한반도 지역까지 쭉 나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가장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여는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보면 이 사출도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맹왕국이란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군장국가에서 왕이 나타나는 연맹왕국이라는 수준의 국가가 있죠. 그런데 연맹왕국은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들, 즉 족장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을 딴 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족과 합치면 다섯 개 부족이겠죠. 그럼 이들이 다스리는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왕 주변에 사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사자나 사자 같은 관리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앙정부의 모습처럼, 지방정부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처럼. 그런데 왕권이 좀 미약해서 수혜나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왕을 바꿔야 된다. 왕을 심지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왕권이 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왕권이 강했으면 절대 이런 말을 못할 텐데 그래서 이 연맹왕국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존재하지만 아직은 강력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항상 시험에는 이 사출도가 나와요. 이 사출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는 농경과 목축을 반씩 하죠. 그다음 특산물로는 이거 좀 기억하세요. 말과 주옥과 모피입니다. 이게 특산물이고요. 자 제천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십이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입니다. 어찌 보면 추수감사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시월에 하는데 부여가 십이월에 하는 이유는 수렵사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순장 알아두세요. 왕이 죽으면 여러 사람을 순장을 하고요. 우제전법 전쟁에 나갈 때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굽의 모양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우제전법 부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치료제는 뭐냐면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의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형사치료제는 고구려도 있어요. 부여도 있고 법률은 일책시비법입니다. 물건 훔치면 훔친 물건에 12배를 배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책시비법도 고구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해지역 중에도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지는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 때 소를 잡아 그 발굽으로 길 흉을 점춘다. 우제전법 부여입니다. 우제전법. 고구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죠. 부여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처음에는 연맹왕국의 모습이 있어요. 다섯 개의 부족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루부라든지 뭐 절로부라든지 소노부라든지 이런 부명이 있지만 모르셔도 돼요. 왕이 있고요. 왕 아래 여러 대가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여의 마가 우가 뭐 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고구려도 상가 고추가라는 가가 있는 거죠. 이 가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가자인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가 또는 칸 또는 가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돌고리든 몽고리든 가면 항상 칸이라고 부르는 가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 아래 이런 상가 고추가 등이 있고 그 다음 이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아까 부여에도 보면 가들이 대사자 사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도 사자조의 선인 항상 여기는 사자조의 선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 아래에도 사자조의 선인이 있지만 이런 족장들 가들 아래에도 사자조의 선인이 있어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재가회의 여러 가들 여러 제자를 쓴 겁니다. 이 재가회의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여랑 고구려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여는 그런 연맹왕국 수준에서 연맹왕국 수준에서 멸망을 했지만 고구려의 경우에는 그 연맹왕국 수준을 넘어가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아시죠? 자, 경제적으로는요. 주변 지역을 많이 약탈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배층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거 부경, 이 용어 나오면 항상 고구려입니다. 자, 풍속과 문화를 보면 일단 제천행사는 10월에 합니다. 부여가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했던 것에 비해서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같은 이런 제사진일 때 국동 대열에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인풍섭 중에서 서옥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러면 여기서 서자라고 하는 것은 사위서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옥이라는 건 집이겠죠? 집옥자죠. 그럼 서옥이라고 하면 사위의 집을 말하는 거죠. 혼인을 약속을 하면 남자가 가서 혼인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 집 뒷곁에 조그만 서옥을 지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평생 사는 건 아닌데 상당 기간 여자 집에 들어가서 남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옥을 지어주기 때문에 서옥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은 일책시위법. 제가 부여랑 같다 그랬죠? 물건 훔치면 12배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옥저와 동해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 때문에 막혀서 선진 문화가 수용되기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옥저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게 많은 물자들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인데 함경도 지역이면 옥저고 강원도 지역이면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후나,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자기 부족을 통치합니다. 여기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단계상으로는 군장국가로 구분을 합니다. 군장국가. 그렇죠? 그래서 읍군, 삼로. 고구려 압박을 받아 연맹원구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다 들인다는 거. 옥저의 경제는요. 해산물이 일단 풍부하고요. 토지가 비옥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렇죠? 농경이 잘 되고요. 맥포나 어염, 생선과 소금, 해산물 등을 고구려의 많이 곡물로 뺏기게 되는 것이죠. 동해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역시 비옥해도 반농사가 잘 되는데 방직기술도 발달을 하고 특히 요건 좀 중요합니다. 특산물, 좀 짧은 활, 당궁과 과일 아래로 지나다닐 만한 키가 작은 말, 과하마, 반어피, 바다표금의 가죽이죠. 이름 자체를 중국 사람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당궁, 과하마, 반어피죠. 자, 풍속 중에서 옥저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민며느리제인데요. 지금 쭉 보면 혼인 풍습에서 우리가 고구려의 서옥제 배웠고 부여나 고구려의 형사취수제를 배웠습니다. 그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결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자아이를 신부감을 일찍 어린 나이에 데리고 와요. 남자 쪽 집에서. 그럼 바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한 다음에 결혼할 연령이 되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남자 쪽 집에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지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고대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는 제천행사가 없고 동해는 10월에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무천입니다. 그리고 철자형, 여자형 집터. 집터의 모양이 실제로 철자나 여자처럼 생겼어요. 이런 집터들이 나오고요. 조개원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족이 아닌 다른 시족과 혼인합니다. 그래서 혼인풍습, 서옥제, 형사치대제, 민며느리제, 조개원 많이 나오죠. 철화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변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족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옥저 지역의 가족 공동묘예요. 그러니까 옥저는 묘를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겨우 덮일 만큼만 살짝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살짝. 그럼 살짝 묻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부패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면 나가서 그 시신을 파내가지고 뼈만 추려요. 뼈만 추려가지고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그 가족 공동묘에 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장재, 뼈만 추린다는 측면에서는 골장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족 공동묘에 안치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 되십니까? 이거는 정말 특이한 풍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동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면 동해 지역에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해 지역의 사람들이 병으로 사람이 죽고 그러면 살던 집을 폐기하는 그런 좀 독특한 풍습이 있기도 하고요. 옥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긴 창을 잘 쓰고 보병 전투에 능했다 그럽니다. 긴 창을 잘 쓰고 보병 전투에 능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모습들이죠. 사료가 나옵니다.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삶는다. 거의 일종의 매매혼의 형태로 윗며느리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락을 침부하면 벌로, 노비나 소, 말을 부과한다. 이거는 동해의 책화죠. 옥조의 민며느리제와 동해의 책화. 어차피 상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쓴 자료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국지 위서 동의전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때 사료나 제시문은 거의 대부분 상국지 위서 동의전을 가지고 내고요. 그 상국지 위서 동의전이 우리 교재나 또는 기출민제지에 보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거의 돌고 돌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다른 영역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민제 중심으로 보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3화는 한반도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마한이 지금의 충청도 지역이 좀 많고요. 진안 지역이 지금 경상도 지역, 변환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이 되겠죠. 충청, 전라 일대는 마한, 강원도 일부와 경상도 쪽은 진안, 경남 쪽은 변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마한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한이라는 나라가 54개의 소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안과 변환 지역이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합치면 78개 되는 거 아닙니까? 78개의 리더가 누구냐면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에 목지국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리더예요. 리더. 리더고요. 그럼 목지국이 삼한의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은 군장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나라에 있는 군장들을 신지, 읍차 신지는 좀 세력이 큰 군장이고 읍차는 좀 작은 군장인데요. 이게 우리가 옥전하 동해에서 읍군, 삼노, 후를 배웠죠. 그렇죠? 이게 동해나 또는 옥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읍군, 삼노, 후나, 신지, 읍차나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지, 읍차와 읍군, 삼노를 바꿔치기하면 반이 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분리사회라는 게 중요하죠.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천군은 신성적인 소도에 갑니다. 소도 앞에는 소때라는 것을 매달아 놔요.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는데 이 소때를 발견하면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 안으로 도주하더라도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고조선의 유의미인 사역들이 내려와서 사만의 지배층이 되니까 토착인들에게는 소도라는 것을 정해주고 제사장의 기능을 준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분리사회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재정분리사회. 경제는 이제 변홍사죠.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변홍사가 발달하고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축초합니다. 그리고 철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사만 중에서 변화는 철을 많이 생산해요. 변환지역이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니까 가야의 별명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철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철의 왕국. 그렇죠? 그래서 낙랑가 외에 이걸 수출한다. 낙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상원 중에 낙랑군인데 이게 다른 군연들이 다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 끝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축출되는 거거든요. 낙랑가 외에 일본 쪽에 수출했고 교역할 때 덩이세를 씁니다. 덩이세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을 다 추출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괴 만들듯이 철을 만들어놔요. 이 자체가 화폐 기능도 하지만 또는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때 바로 녹여서 만들면 되겠죠. 그런 덩이세들을 많이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 풍속과 문화를 보시면 5월에 씨를 뿌리고 나서 수리인 날이라는 행사가 있고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10월에는 계절제를 엽니다. 여기는 변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천행사를 두 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 그리고 문신을 새기는 풍조가 좀 있습니다. 문신. 자, 그 다음에 마하는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에서 거주를 합니다. 토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땅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토실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제천행사 두 번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만의 재정불리에 관한 사료가 나오는데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천군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 지역을 소도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제일 위에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여러분.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삼한. 자, 이 나라들의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것이 정치 체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천행사, 풍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항상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료 보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어떤 부분을 묻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하고 삼한 지역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